사정전 2장입니다 사정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참된 축복의 역사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 삶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매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지 아니하면 매일 매일의 삶이 별 의미가 없는 삶이 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주일 강단을 도와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 주간의 의미 없는 삶이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매일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작하겠다 한 주간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시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담고 기도 속에서 포롬되어질 때 그때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내가 정말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도 될 것이냐 여러분 대부분의 현장에서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결과는 다른 응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로 담으면 그때부터 현장을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 그게 영안입니다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또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잘못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만히 보면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모르고요 별로 가치 없는 것에 그 인생의 전체를 드리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이 한해 2024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것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시작하겠다는 것 그 결단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가 이 한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지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삶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배드리는 행위 여러분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잇게 되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것 아브라함이 자란 것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략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반드시 그 강략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과 해막과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강략길 속에서 장막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도록 했느냐 바로 성막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강략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행진의 모습이었어요 각기 흩어져 있는데 그 문들은 전부 다 성막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략길에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그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그 역사들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마가다락방까지 이루어진 것이 예배 중심으로 초대교회로 움직여진 사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경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략길을 가는 동안에 그 예배 중심한 삶이 결국 초대까지 마가다락방까지 이어졌던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보고만 했던 가장 귀중한 원동력이 있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예배 중심한 삶이 결국 로마까지 살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로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물론 실수도 하고 불신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상수리나무 숲을 가운데 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 인생이에요 실수도 했어요 불신앙도 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나는 애국까지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쏘기는 부끄러운 일을 또 행하게 되었죠 물론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예배드리는 실제적인 행위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로세계는 알긴 않았는데 예배드리는 실제적인 행위가 없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어지고 로스는 소동 고모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국은 유황불이 타는 그 현장에 자기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기 아내도 죽게 되고 자녀들도 결국은 보세요 로스로 말미암아 두 딸이 관계를 가지고 거기서 모아카 안문족속이 나왔잖아요 그 모아카 안문족속은 이스라엘을 되직하는 족속이었어요 한 사람의 예비에 중심한 삶의 결단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로시 소동 고모나의 그 제약상 때문에 그게 영향받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은약 가진 백성들이 은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소동 고모나 같은 그 제약의 현장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어떤 현장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게 돼 있어요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우리의 환경이 목상에 몰라서 그렇죠 너무 힘들다 산업현장에는 목상에 몰라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약은 그 모든 어떤 현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은약 안에 있다라는 것 모든 환경들을 바꾸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은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안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을 우선순위를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 중심에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알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주일 때문에 타지에 가 있다가도 꼭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의 중심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삶의 중심이 아니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맞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상황 따로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단하세요 이 안에 지나면 정말로 내 삶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렇지 않는 한 날 한 나는 의미 없는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 중력치 않은 것을 아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열려져서 현장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예배 중심한 삶으로 이런 모든 걸음들이 인도받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양입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또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은양을 내가 실제로 내가 나의 삶 속에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양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것은 바로 크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로 정인되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정인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붙잡을 은약이고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한해 시작할 때 은약 붙잡고 뭐라고요 영원한 유산 아니 영원한 기업인 이 은약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 은약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 2024년 여러분 하루를 한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여러분 뭔가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 한해를 시작할 겁니까 2023년 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 가지고 한해를 시작할 것입니까 요즘 인터넷들 가면 네이버 구글 이런 데 검색하면 모든 정보들이 다 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인생을 의지해서 한해를 시작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 AI 여러분 챗 이런 기능들이요 앞으로 설교도 직접 우리가 작성할 필요 없이 보건편이 딱 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다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져요 2024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딱 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나오도록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시대시대마다 미래학자들이 인류의 유명한 부분들 미래를 점심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책들도 많은 베스트 셀러드도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워너퍼핏 이런 사람들은 투자에 기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하루에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만을 들여가지고 점심식사 한 끼 위해서 줄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겠습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에게 있는 영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있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사단호 말미아 지어진 운명의 문제를 거기에선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시작할 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정인되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뭐하냐 먼저 기다리라 기다리라 오늘 이 아침에는 영원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지만 말고 가지고만 있지 말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사정 1장 14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되 이제는 뭐냐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언약이 되도록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번씩 제 영적인 상태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아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힘 빠지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때마다 아 내가 언약 붙잡지 않으면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 번 언약을 붙잡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걸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절망하고 낙심 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의 인생을 놓고 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지고 확신이 오게 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나 보좌와 나와 일치되어지도록 하나님과 나와 보좌와 나와 일치되어지는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일치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죠 내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그 사실이 내 모든 만남 속에 내 모든 현장 속에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동의 2장 1절에 47절에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져요 사동의 2장 1절에 4절에 오늘 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바람같은 불같은 영역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이 집중하게 될 때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집중하게 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사동의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세 절기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이 오순절날 이 한 단어 속에는 6월절이 있고요 영원까지 보장된 수장절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바람같은 불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는 것은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미래는 끝난 거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새 절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6월절을 거쳐왔고요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역사 속에 있고요 그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수장절 구원을 설명하게 돼요 구원을 설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게 돼요 그 오순절날 무슨 말입니까 새 절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은약붙 잡고 집중하게 될 때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은약붙하고 집중하게 될 때 그게 나타나는 응답이 뭡니까 그 다음에 사정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 세 가지들이 15개 나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세 가지들이 준비되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정의 2장의 응답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은약붙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의 응답과 함께 바로 교회 안에 세 가지들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여러분 가정에도 세 가지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세 가지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전 세계 현장에 세 가지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들만 아니라 이 세 가지들이 나의 가정에도 나의 산업에도 나의 세계 현장에도 세 가지들과 관계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세 가지들인데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들, 세 가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의 들, 기도의 들, 이방인의 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도 세 가지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검토일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의 가르치보다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 전혀 힘썼고 사도의 2장 46절, 47절에 그들이 날바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했어요 날바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과 집으로,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있었던 검토일 시대 주일날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치유받으면서 뭔가 또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일과 현장이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된 역사 검토일 시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약 주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정인되는 것은 영원한 은약이에요 그 영원한 은약 없자고 뭐 하느냐? 기다리고요 이제는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재켜놓으셔라도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은약이 나의 은약으로 되도록 그것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은약이 나의 것이 되도록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재켜놓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것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보금 외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보금 안에 선택한 것만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열매맺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다른 모든 것들을 재켜놓고라도 우선적으로 뭐냐? 은약이 나의 은약으로 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교회가 달합방운동을 시작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수돕시켰고요 심지어 전도회 기관들 주일학교 기관들 야유회 가고 소풍 가고 가는 거 다 수돕시켰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 집중입니다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제들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뭔가 많은 경험들 체험들 있죠 보금 아닌 경험들 체험들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더덕더덕 붙고 있어요 그게 바꿔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게 집중이에요 나는 모든 걸 넣고 오직 은약이 나의 은약이 되도록 그것만큼 시급하는 일이 내 인생에는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은약 붙잡고 집중하게 될 때 그게 나타나는 응답이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동의 2장의 응답이 성경의 사동의 2장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들 다 열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동의 역사를 여러분 알잖아요 사동의 2장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들을 막힌 문들을 다 열렸어요 환경이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갈등하고 뭔가 흔들리고 여러분 정말로 은약 붙잡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요 갈등하고 상처하고 만니 틀리니 그것을 우리 인생을 다 뺏겨버려요 결국 사단에 쏘아가지고 큰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 신분은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안에 영원한 은약 붙잡고 기다리시고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뭐냐 집중하시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길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산업도 성교적 기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 은약 붙잡고 기도하면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은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뭐 하겠냐?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은약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하나님의 작품 앞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축복된 작품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보여지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응답받으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영원한 은약 붙잡고 기다리고 그것을 집중함으로 정말로 이 안에 하나님의 작품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불가능한 현장들을 현장에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이 축복된 응답 이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넘쳐나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